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오케이 빨리 옳니 그 부산역에 도착하제? 아니 어.. 김포공항 어? 아 몰라 초등학교 좀 있다가 아 미친새끼인가 이거? 아니 어디 어디로 도착하냐니까 김.. 아 그 김해공항 김해공항으로? 너 의지바로 형 아니야? 아니 형 뭐 타고 오는데? 있다 어? 뭐지? 고생해줄게 시발.. 저녁인가? 어이가 없네 아.. 시발.. 아.. 아.. 아 담배 끊었는데 담배 다시 필난다.. 아 존나 빡치네 아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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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. 맥!" 어.. beings 야.. 진짜 아 와 드라곤이 왜 들어갔냐 아 미친새끼네 진짜 아 아 그리고 드라곤새끼 맵배때 같이 싸웠으면 됐는데 아 아 짜증나네 아 아 아 고토쌍 이봐 고토쌍 고토쌍 흐음 흐음 시끄럽 나가 이 개새끼야 어디갔어 이 미친새끼 이거 그럼 나가 이 미친새끼인가 이거 이 도라이 같은새끼인가 지갑 보고있으면 내가 도라이를 한단 아이씨.. 미친놈.. 아 고토상씨 어.. 아 그..뭐 드실건데요 아 잠시만요 저 노래 한 곡만 들을게요 예? 노래 한 곡만요 반응 전ifs 네 얘기하세요 동준싰 여기요 동준상 아 네 고토상 뭐 드실건데요 둘상 저는 스테크 stomach 허디거디나 서가인것같으자말고 빅스나 아웃백에서 좀 맛있는 테이크 테이크아웃해가지고 저희집 문 두번 두드린 다음에 앞에 놔두고 가주세요 저는 이제 아 놔두고 가라구요? 네 꺼주세요 원래 배달만 하고 하는거 아닌가요?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개새끼 내가 직접 굽는다 감전동 빕스 내가 직접 굽는다 내가 직접 굽는다 내가 직접 굽는다 수제 스테이크 만들어준다 아 나 진짜 바보 빡대가리인가 진짜 아 아 나씨 아 나씨 아아씨 아 빕스 어딨는데 아 잠시만 아 아 아 아 아 죽고싶다 그냥 아 하아 아 잠시만 하아 예 고토상씨 예 봉준상 제 제이 제안 한번 들어보실래요? 어 예 말씀하세요 편하게 아 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토상 그 단판 인데 예 예 제가 지면 예 천구백구십 구십구게 드릴게요 네네네네 네 이거 제가 이기면 없는걸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아 아 천구백구십구게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기면 예 천구백구십구게를 받는거고 네 그 다음에 그쪽이 이기면 이 스테이크 배달을 없애달라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봉준씨 두시간 시급이 천구백구십구게 밖에 안됐었나 예? 이번 240시간때 존나 많이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떤걸로 하죠 저는 제 사장님 못가서 그렇게 났다던거 너무 화가나네요 아 고토상씨 잠시만요 고토상씨 고토 어 네 봉준상 네 고토상씨 네 천구백구십구기가 제 별풍제한이라가지고 그렇게 한겁니다 아 아 네 맞습 아 맞습니다 네 고토상씨 단판 안되겠습니까 원하시는 맵에서 하겠습니다 원하는 맵에서 뭐요? 원하시는 맵에서 하겠습니다 단판 한쪽 네 뭘하냐구요 스타 스타 아니 원하시는 게임도 되구요 어 원하실래요? 졸하쭈?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니 아니 고토상씨 네 그럼 포트리스 끊을게요 아니 고토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고토상씨 잠시만요 예예 말씀하세요 아 아 스타 이기션 스타 해주시면 안돼요? 아 스타 예 일꾼두기 빼주세요 예? 일꾼두기 빼주세요 아니 일꾼빼도 졌잖아요 아니 일꾼빼도 졌잖아요 고토상씨 아니 죄송한데 왜 자꾸 제안이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자꾸 협상 내용을 바꾸세요 갑은 젠데 고토상씨 예 그러면 롤미드빵 어떻습니까 아 롤미드빵? 네 아니 솔직히 롤미드빵 아니 솔직히 롤미드빵은 진짜 완전 비슷하잖아요 어 롤미드빵 그래 두 번 비슷하지 그러니까 지킬게요 롤 아 근데 진짜 니 롤하는거 꼴매기 싫어 변신 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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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 힝 잠시만요 바로 간다 내가 왜 져가지고 진짜 쓰레기인가 하단에 빕스 있어? 잠시만 하단에 빕스 하단 아홉배 어 여기 있네 아홉배 스테이크 하우스입니다 당신의 만남이 다 특별해지는 블랙라벨 스테이크 아 예 스테이크 포장은 절대 안되죠 아 네 전 메뉴 다 포장 가능합니다 스테이크 그러면은 제가 가지러 갈건데 미리 좀 구워주실 수 있나요? 네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죠? 네 스테이크요 네 어떤 메뉴요? 어 제가 스테이크 뭐 뭐 있죠?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일 싼거에요 스테이크가 종류가 네 근데 제가 좀 다양하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제일 싼게 얼마죠? 28,900원이요 제일 비싼거는요? 네 54,000원이요 그 54,000원짜리로 네 그 빠싹 구워주세요 제가 한 15분이면 도착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거 스프랑 네 스프가 3개가 나오실거고 샐러드 조그마한거 하나 나올거거든요 54,000원짜리 스테이크 말씀해주시죠 네네네네 네 그리고 스프는 3개 어떤걸로 해드릴까요? 음 그냥 제일 잘나가는 세개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객님 성함이랑 연락처 부탁드릴게요 김봉준요 네 김봉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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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님이세요? 네 김 김요 김 네 김봉준 김봉준 김동준이요 아냐아냐아냐 봉요 밧들봉 잠시만요 김봉준요 네 네 연락처 부탁드릴게요 010 네 몇분이나 1 동일한 2 10 3 3 10 10 11 10 10 이거 모바일로 킬테니까 모바일로 넘어오세요 형님들 모바일로 넘어와주세요 배달하러 가야되네 미칫새끼야 다 들고갔네 아 이새끼 삼각대 들고갔어 와 진짜 소름붓는 새끼 와 씨 아 나 이새끼야 아 이새끼야 이런마 이새끼야 아äus 고객님의 채널 계약 얻어있어 와아아ㅏㅏㅏㅏ 진짜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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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아.. 가자.. 짜증나 여기 카드 어디 갔냐? 아.. 비 오네 사과 해라구요? 알겠습니다 사과 아.. 비 왜 이렇게 많이 와? 아.. 뭐야 씨.. 비 뭐야? 비 존나 오네.. 뭐냐? 아.. 비가 왜 갑자기 오지? 소나기인가? 어.. 씨.. 어! 아빠! 아.. 비 존나 오네.. 아.. 아.. 소나기인가 보다 이거.. 맞죠? 서울에도 비 와요 형님들? 아.. 안 와? 아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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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엥! 아우.. 아.. 으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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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, 우리는, 강산에 우리는, 강산에, 몬스터 우리는 뭐냐 이거? 이거 누가 먹었냐 이거? 뭐냐 이거? 뭐냐 이거? 뭐, 뭐, 뭐 아이씨 아 아 좋댔다 아 왜 이렇게 있어 아 왜 이렇게 해서 케이팝을 쏟았어 어떡해 우리는 강산의 몬스터 강산의 강산의 몬스터 강산의 강산의 몬스터 자리 가분 강산의 하단 아홉배 내비 좀 찍고 가자 서울 간 김에 머리 좀 하고 와야겠다 인정 아 아 저기 그거 누구야 금강 불채님한테 그거 해야겠다 번역로를 평유하는 경로입니다 화단 화단 앞에 화단 앞에 안 나오네 우리는 강산의 몬스터 우리는 강산의 몬스터 주소로 가야지 보쌈 상하구 하단동 오 오 이 오 다시 칠 오케이 노래 쌈박한 거 듣고 가야겠다 이 노래 어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뭐야 뭐야 아니 야 왜 27kg 나와 아니 아니 왜 27kg 나오지 어 어 아니 아니 빨리가가 아니라 하단이 27kg 나올 리가 없는데 왜 27kg나가 나오지 아니 고토상집이 7kg인데 어 아니 고토상집이 7kg인데 어떻게 27kg 나오지 5kg 좀 벗겨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가 잘못된다 이거 어 으 어 으 와 내 데뷔 진짜 존나 병신인 거야 이거? 하단역 번역로 2번역을 경유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이거 무슨 계속 27kg가 나와 왜 이래 이거 아 나 아 티묵 써야겠다 카카오네비 써야겠다 카카오네비 그래 5.6km 나오잖아 그래 이게 정상이지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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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내가 이걸 사줘야 되냐 아 졌으니까 뭐 여기 뭐 고토상 놀이 아 어떡해.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맞는데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맞으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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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봉준 포장료라고 했는데? 아 더워 오늘 날씨 좋다 와 아까 전에 비 왔었는데 소나기였나보네 불쳤나 안하겠어 파이어 불쳤나 절로 가야되나? 아니 그럼 생각해보니까 고통상 집 바로 앞이 아웃백이네 지가 가면 될것을 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트 돈텔마마 쓰읍 오늘 밤 혼자 자기 하지 않는다 허어 내 남자 내 여자 찾기 청춘 엑스 부킹나이트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고통상 집이 여긴가? 아 전방에 과속 방지국이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모탱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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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모탱동 못해 모탱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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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다 왔어요 ihre 아 감히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다 아 아 아 아 아 아휴... 뭐지? 스테이크는 내가 더 왔나신로 어, 오셨어요? 아, 예 아니, 지방도 배달하기 힘드셨죠, 5층이라서 예? 아, 그러니까 5층이라서 너무 힘드네요 네, 네 아니, 여기 다 한 명이 배달 못 되네 아, 당연하죠 아니, 뭐 배달 못 쳤네요? 아, 땡뚱입니다 네, 네, 잠시만요 아, 뭐 가보자 아, 네 야, 빵도 있고 네 야, 야, 강춘도 있고 야, 배 zad Kimberly spending less than this 이거 없네? 네? 아, 알겠어, 알겠어 계약 2 말이시가 나라 스테이크까지 private? 와... 너무 좋네 너무 고맙다 진짜 왼쪽에서 가준다 그때 감사합니다 카드 결정했나요? 아니요 아니요 카드 결정했나요? 왜 카드 결정했나요? 아니요 아니요 좀 같이 먹을게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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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결정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음악 감상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애들 김경옥공에 취했거든요 아 한입만 주십쇼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왜 거길 왜 이렇게 다들 예? 아 장난 아니고 하지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한입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먹고 가 바로 예 알겠습니다 예? 아 아 뭐하세요?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엄마한테 다 본다고 하지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무도 없지? 아 이만 아니 너 어차피 또 케이한테 가야 되잖아 아 먹어 먹어 나 음료수 하나 하나 줘 음료수 아 너 음료수 먹고 오는데? 응 잘 먹을게 응 근데 스테이크 태우는 얘기가 따로? 아니 아니 좀 바짝 익혀달라 했어 아 그래요? 응 아 힘들어 가 뭔데? 아 나 이거 못 먹어 이런 거 못 먹어 자 어 너 가져가 응 고마워 하면서 먹어 응 아니 너 방송 언제인데 또 언제까지 언제 끝났는데 응? 지금 또 서울 가야 돼 왜 응? 서울은 왜 비키니 방송하러 어 어 어 나도 좀 그런 거 좀 불러서 인마 어 어 아 오메킴이 한 거야 아 그래? 응 물소 다 모여있어 지금 멤버 누군데? 오메킴 나 김지훈 아니 여자가 누구냐고 아 뀨블링 테스트 안 가 아니 너 이거 74시간 아이 240시간 언제 끝나는데 나 끝나도 12시간 더 해야 돼 이거 넣어놔 이거 아 좀 중소기업 좀 그만 괴롭혀 어 아니 나 아니 나 내일 공방인데 좀 밀어줘 아 뭔데 뭐하는데 공방 누구랑 하는데 인하장님이랑 와 인하장님이랑 해? 어 아 형님들 내일 좀 하력 지원 조금만 와주세요 몇 시에 하는데? 최고 시청자 한번 찍고 가주세요 몇 시에 하는데? 여덟 시 저녁 여덟 시? 저녁 여덟 시에 상류 사이한다 내일 이럴 수가 이럴지 아 진짜 골목상도 조산납하게 간다 나 형님들 동준휘 비행기 타러 가야 된다 보여줄게 원래 같이 먹을래 했는데 비행기 타러 또 빨리 가야 돼 배달하러 고생했어 학생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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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갈게 아 무슨 힘들지? 응 아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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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좋은 날이 올게 가 내라이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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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 이 형은 어디지欧인다 빨라 호ids ưởng 조금만 전화해봐야겠다 이 사람 오는 거 사기 아니냐? 아... 아... 어? 뭐냐? 하관이 좀 소지서 닮았다고요? 감사합니다 왜 안 봤지? 이 사람? 아... 구압 이래 살아가 뭐하겠나 인정? 어? 이래 살아서 뭐하겠어 와 생각해보니까 진짜 240시간 지키는 BJ가 어딨냐 인정? 그 10인정? 아 명훈이 형 내일이 가지? 아 명훈이 형 그 돈 붙여줘야 되는데 아 명훈이 형 내일이잖아 그거 한 잔 그거 내일 되는데 아 오늘 내가 그냥 내 돈으로 붙여줘야겠다 아니야 아직도 안 준 게 아니라 그때 말했어요 그때 일요일이라 가지고 다다음주 목요일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내 돈으로 줘야겠다 그냥 자취호 우회전입니다 에이 그래도 휴가 나오고 이러면은 뭐 쓰겠지 뭐 명훈이 형한테 전화한테만 가야겠다 자취호 우회전입니다 그 다음 좌회전입니다 자취호 우회전입니다 오우 쉣 오우 쉣 왜이래 여기서 자리전 돼? 여기서 자리전 돼? 왜 오늘 안전화한테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전화 안받는데 뭐야 벌써 간거 아니야? 명훈이 형 전화를 안받네 벌써 군대에 들어간거 아니냐? 좌나 미필이라 가지고 하루 하루 더 빨리 가면 하루 더 빨리 전역한다는 마인드로 간거 아니냐? 어린이 꼬모 구입했다 아 근데 꼬미님 계속 울겠다 꼬미님 어떡하냐? 꼬미님 계속 울겠다 근데 지켜주는 아 근데 진짜 이런 말하긴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군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어서 이제 들어갔잖아 진짜 1병까지만 기다려줘도 진짜 좌나 고맙다는 마인드야 진짜 진짜로 1병까지만 기다려줘도 기다려주면 진짜 대박이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 후임은 내 후임은 여자친구가 이제 전역할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더라 다른 남자한테 가더라 근데 남자도 좋다 쓰레기인게 이렇게 한 병장쯤 되면은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으면은 좋은 사람도 있긴 한데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아 맞죠? 형님들 진짜 그 기다려주면은 무조건 고마워야 되는 건데 부담스러워 부담되는 사람도 많아 진짜 왜 이렇게 세고가 있냐 여기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아 진짜에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워도 좋으니까 여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 그 초록색깔 좀 많이 없어졌나 했는데 초록색깔 많이 없어졌나 아 오늘 좀 약간 시간 있으면 금강불채님한테 가가지고 머리 좀 할텐데 내일도 시간이 없겠지 아 끝나고 어 명은이 형 전화왔다 운이 형 형 뭐해 뭘 뭐해 내일 군대가는데 이제 실감나 이제 아직 머리 안밀었어 좀 있다가 밀면 실감날거 같은데 아 진짜로 아직 머리 안밀었어 어 좀 있다가 자정기 밀려고 아씨 어떻게 하냐 진짜 아니 형 그때 그 뭐야 한거 계좌좌 어 계좌찍어줘 나 지금 보내줄게 좀 있다가 아 그거? 응 어 알았죠 응 계좌찍어줘 어 형 내일 내일 아마 어 전화 받을 그런 그 시간도 없을거야 형 존나 손 떨려서 어 어 어 그래서 마지막 전화일거 같은데 근데 잘 갔다와요 알았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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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요즘 군대 편하잖아 그리고 의경이잖아 필요없어 그냥 그냥 있는거 자체가 그냥 힘들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1년 9개월이냐 어 말이 안되는거지 씨 상관이 없어요 어 아니 근데 여러분들 BMW 타가지고 지금 습관이 존나 어 출발할 때 개세게 밟는건데 와 내 차 터질라 하네 와 씨 내 차는 이거 터질라 한다 지금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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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K형 왜 전화를 안 받냐 형님들 봉준아 아니 형 어딘데 나 지금 출발해 아 미친새끼인가 진짜 왜 아 진짜로 어 응 아 진심으로 응 난 항상 너한테 진심만 얘기한다 아니 지금 출발한다고 응 어 어 이건 몇시에 도착하는데 어 3시 3시 어 2시 반 아니 2시 반 응 아니 도라인가 이거 아니 잠시만 아니 그러면은 3시 첫 아 타면 되겠구나 3시 아니 아닌데 3시 하면 3시 하고 4시 4시에서 타 아니 진짜 아니 못하고 오는데 지금 그냥 못하고 가 어 어 아 지금 지금 오고 있어 진짜로 응 이제 출발했어 응 됐다 알았어 근데 자꾸 못하고 오냐고 왜 자꾸 물어봐 아니 뭐 언제 도착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응 응 그리고 어 어 그 우리가 김포공항 도착하면 어 그 김기사가 데리러 올 거야 아니 방송 켜져 있는데 어떻게 아니 그 김기은이라고 아 아 놀래라 아 그렇게 됐어? 아 오케이 알겠어 잘했지 어 넌 어디 가는 길이야? 나 지금 이제 집에 가지 응 알겠어 준비하고 있어 아니 빨리 와 응 알겠어 응 오케이 됐다 대리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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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형 전용 기산추 알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공항으로 가서 만나는 게 훨씬 낫겠지 형님들? 맞지? 그러면은 야 무비야 그 뭐야 셋이 거 셋이 거 예약 좀 해줘 서울로 가는 거 에어부산으로 두 개 예약 좀 해줘 에어부산으로 차 놔두고 가는 게 편하겠지?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지? 택시 타고 가는 게 낫겠지? 차 놔두고 가야겠다 아니요 왔고 이대로 안 갈 거예요 씻고 가야죠 응 깔끔하게 씻고 가야죠 깔끔하게 씻고 가야지 그리고 저기 그 뭐야 팬티도 몇 장 들고 가야겠더라 그 한 며칠 이틀 동안 막 3일 동안 막 서울에 있으면은 막 진짜 팬티 진짜 쳐다보면 진짜 통악질 나오더라 진짜 팬티도 좀 들고 가야겠다 응 그리고 저기 그 뭐야 그 위에 옷도 좀 들고 가 들고 가겠다 베비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지나가 내 응 응 응 아 그러면은 저기 가방을 들고 다녀야겠다 맞지? 이거 저기 이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은 존나 불편하더라구 가방을 하나 들고 다니겠다 짐 싸는 거 같이 쌉시다 여러분들 인정? 아 잠시만 근데 내 가방이 제대로 된 게 없단 말이야? 그냥 저기 그 뭐야 이거 옆으로 들고 다니는 거 들고 갈까? 일단 등 좀 긁자 어우 존맥 생각하다 어우 아 오줌봐 오줌봐 야! 와 놀아! 와 개씨가!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